새로 만든 도시락 기획안입니다, 팀장님. 확인해보시고 수정사항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. 이거 이영희씨가 생각한 거 맞아요? 네? 상무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 아니고? 제가 생각한 겁니다. 뭐하러 나한테 결제 받아요? 남친한테 가지. 아, 아니다. 이미 받았나? 팀장 결제는 뭐 그냥 형식적인 건가? 팀장님, 지금 하시는 말씀 지나치십니다. 제 사생활과 직장 생활을... 잘 분리하시길 바래요, 나도. 걱정하는 마음에서 농담 좀 해본 건데. 뭘 그렇게 이민하게 반응해요? 많으면 많은 거지. 기획안은 천천히 잘 확인해볼게요. 잠깐 봐요. 업무 시간에 업무 외적인 일로 자리 비우지 마세요. 회사 놀이터 아닙니다. 못 나갈 것 같아요, 경준씨.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바로 퇴근할 생각이에요. 오늘은 얼굴 못 보겠네요. 수고해요. 일어난 마치, 일어난 마치, 일어난 마치, 일어난 마치, 일어난 마치안see. business сп Han은 일어날 때 시간을 이해했다가 전 환자들 조금 더 양을 펼까요? 좋은 일자로 신경을 왜 유리 Conference